하려구요 다시 와요? 맨날 소세지랑 맨날 닭가슴어만 먹어요? 네 오늘 또 피자 먹을거에요 어 잠시만요 지금 팬분들께서 저희도 가르치고 있는데 엑소한테 끝 예스 예스 대박이다 진짜 영혼인거에요?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 대박이 어제 이어서 엑소 어제 뭐였죠? 노 엑소 노 라이프 어제 이어서 엑소한테 엑소해 대박이다 진짜 감동이다 감동이다 저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저기 한 분 한 분 다 정확하게 들지 않으면 맞아요 안되는거잖아요 맞아요 이만큼 엑소의 여러분들끼리도 벌써 이렇게 다 친해졌다는 증거인거 같아요 자 또 있는거 같아요 또 있다고요? 또 있어요? 끝이 하지 않으신거 같아요 잠실 우주를 아 잠실 우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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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봐봐 아 우리 흰양 들고 있는거 우주를 담당 왜 우리가 우주겠어요 펜라이트 때문에 네? 네? 맞잖아요 하하하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은 엑소에 대한 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가 우주가 될 수 있는거죠 하지만 네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내 우주는 전부 너야 많이 눌렀다 많이 눌렀다 많이 눌렀다 예 뭐라고요? 많이 눌렀어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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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기타 많이 눌렀던데 아 감사합니다 손으로 한 척만 하는거 아니죠? 예? 손으로 척만 하는거 아니죠? 척만 하는거 아니냐고요? 그니까 진짜 하시는거 맞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쵸 그거 듣고 싶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많은 흉한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어 저희가 콘서트를 할 수 있었던거는 우리 엑소 여러분들도 있지만 또 저희 엑소를 만들어주신 우리 엑소 안 stepping 놀기 그럼 inha 원 에이 defect 찌 announcement 이승睡 아 에이섹 아 엑소 네 엑소 선배님 아 예 Psalms 엑셈타운, 엑셈타운, 운예요! 엑셈타운, 운예요! 아, 엑셈타운이네요. 와, 어디 보신 강타 선배님? 엑셈 선배님까지! 자, 하나, 둘, 셋! 초록색! 네, 강대한 선배님의 상징생이라고 들었습니다. We are love you! 네, 아, 이게 또 잠시 주경기장에서 먼저 콘서트를 하셨던 우리 엑셈타운 강타 선배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범입니다. 박수!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멋있으세요. 네, 그리고요. 네, 우리 이수한생.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죠? 꿈은 함께 꿨을 때 이루어지는 거다. 고마워! 쓸 수 있어! 이수한! 이수한! 와우! 여러분들은 이수만 선생님의 하트를 보고 계십니다. 왜 오늘 흔치하는 게에요? 흔치하는 게에요? 네? 그랬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한테 엑셀 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초능력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죠 저희한테 그런 이수한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이 잠실 주경기장을 채워주시고 기념해 주시는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도 하고 싶은 말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찬양 씨부터 마음을 담아 말씀해 주세요 우선 어제 콘서트를 또 하고 이렇게 콘서트가 끝나고 집에 가서 세훈이랑 매니저 형이랑 소영도 옆에 앉아있었고 멤버들이랑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찍고 방에 들어가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어제도 그렇고 항상 이수원 선생님도 그렇고 멤버들이나 소영이나 매니저 형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뭐라고 했죠 역사를